선물같은 시골 그래서 무슨 곡을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동아한씨가 딱 이끌어주는대로 제가 뭔가 곡을 부르면 될 것 같은데요 아 이 곡? 오케이 여러분 이 곡 아세요? 네 여러분 휴대폰 플래시 있어요? 다같이 한번 켜볼까요? 들어보면 자연스레 뜨던 눈 그렇게 너의 눈빛은 오곤 사랑의 눈을 떴어 항상 알고 있던 것들도 어딘가 새롭게 해 바쁜 것 같아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첫째까지 너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다 작은 마음 거듭게 커져간다 항상 평범했던 이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날씨가 고맙습니다 항상 어두웠던 것들도 어딘가 빛나고 있는 것 같아 남의 얘기 같던 설렘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를만 모든 게 커져만 가 항상 평범한 건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너를 알게 된 비보이는 모든 것들이 너무 예뻐 보여 그렇게 신난 아이처럼 순수한 사람이 될 것 같아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를만 모든 게 커져만 가 항상 평범했던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감사합니다 깊은 사랑해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를만 모든 게 커져만 가 항상 평범했던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깊은 사랑해 빠진 순간 여러분 진짜 저희 최고의 순간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바라겠고 나쁜 일이 있더라도 좋은 일로 분명히 생길 거라고 보답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웃으면서 즐겁게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저희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동환씨 하고 싶은 말씀 주세요 네 함께해주신 여러분 오늘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진짜 여름에 가을이 왔으니까 여러분들 더 행복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 여태까지 센티멘탈 감성의 인조듀 멜로망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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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뚝딱이 PD 바로 구독하란 말이야 뭐해 지금 빨리 구독해